원, 투, 쓰리, 과테말라 조아! 과테말라 조아! 어, 지금 여기 또 길 걷다가 킴을 또 만났습니다. 어제 술 한잔 마시고 그래서 킴이랑 저희의 여행을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구호를 하나 외치기로 했습니다. 원, 투, 쓰리, 과테말라 조아! 비주얼 밤에 돌아올 수 있음 밤에 놀러 옴 밤에 밤에 돌아옴 맨날에 돌아옴 하지만 아주 좋은진 그럼 내일 돌아오는 건 가능해요? 내일 저녁으로 돌아가야 되나? 내일 저녁으로 돌아가야 되나? 6시간 정도? 6시간 정도? 6시간 정도? 5시, 4시 3시간만요. 제가 먼저 사업을 필요해요. 그리고 밥을 먹어야 해요. 저는 정말 배고파요. 그래서 2-3시간 정도는 생각할거에요. 만약 밥을 먹으면, 돈을 받으면, 돈을 받으면, 돈을 받으면, 돈을 받으면, 돈을 받으면, 돈을 받으면, 내가 돈을 받으면, 돈을 받으면, 돈을 받으면, 돈을 받으면 더, 돈을 받으면 더 잘. 내가 돈을 받으면 더 잘 conflicts. 내가 돈을 받으면 더 잘하는게, 나는 이 Kar도기에서, 나, 돈을 받으면 다, 돈을 받으면 더 코엘이 , 돈을 받으면 1.600. 애기장은 아는 1.600. 한 열 한두 시간 타고 가는 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밥을 먹으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고 저 아저씨 가기 전에 사실은 다른 투어 에이전시에 가서 투어 에이전시에 가서 가격을 한번 행정을 해보고 그리고 난 뒤에 결정을 해보려고요 일단은 밥 먹으러 가볼게요 지금 식당을 왔는데요 여기가 현지인 식당입니다 그래서 기대반 불안한 반 동시에 공존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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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stery 주가가 7명이지만, 그는 7명이지만, 그는 7명이지만, 그는 7명이지만, 아직도 어르신이니까, 돈을 낳을 필요해서, 그래서 그는 왜요? 720, 30명이지만, 720명이지만, 720명이지만, 네,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음식을 주문해놓고, 돈을 바꾸러 왔는데, 여기 뱅크인가? 어, 올라, Do you know where I can exchange money? exchange money?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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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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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 내 돈은. 아, 빈에. 아, 아, 아이아트. 아, 찰비는 7.67cm. ah, 아, 아, 가장 좋은 곳이야! 이곳은 한국의 변화가 없어서 한국의 나라가 벽락되어 있는 곳이 없어서 근데... 오... 정말? 한국은 여권으로 있네 다른 은행에서도 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과태발라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아... 우리는... 그래서... 여기 사람을 도와드릴 수 있는 사람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아... 잠시만요 그 사람을 도와드릴게요 아... 정말 이상하네 왜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와서 돈 바꾼다는데 왜 돈 못 바꾼다 하지? 아 근데 이해가 안가네 일단은... 과태발라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돈 바꾸라는데 한번... 과태발라 사람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아... 시투에이션은 왜 저는 벽락을 사용하지 않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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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원에 먹을 수 있는 이 음식은 과태말라의 전통 음식 중 하나인데요 음료수와 야채 그리고 고기, 감자 뭐 이런거 등등하고 또띠아까지 해서 8,000원에 한 끼 식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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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롯데가 좋답니다 롯데아랑 고기 이거 보니깐 이거 보니깐 파김치 좋아 파김치 진짜 맛있어 파김치 were you coming from? 이 버터는? 이 버터는 은행이다 이런라인 ㅇㄷ 이런라인 ㅇㄷ 이런라인 ㅇㄷ 이런라인 ㅇㄷ 그래서 여기서 이거 다 ces한 Max 뱃은 뱃은 저런라인 ㅇㄷ 오우 나 이거 disease 맛있게 잘 먹고 내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hey here? What's the name of the menu? You know the traditional of Guatemala? 한국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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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국어로? 아니, 한국어로?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먹고 갑니다. 그니까, 음식이 정말 좋았어요. 잘 먹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밥을 먹고 시장같이 보이는데로 들어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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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고맙다 할 필요 없는데. 저기에 노래기구가 있어요. 뺑글뺑글 돌아가네. 하지만, 나는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이런 거 팔자 한 개 하고 싶네. 여기 분위기 좋네요. 이런 스타일은 딱 우리 엄마가 좋아할 것 같은데. 엄마 보고있나? 엄마 보고있나? 딱 엄마 취향이 가득하네. 너한테 고맙습니다. 여행만 여행만 진짜 짧으면 저런 그림도 하나씩 사서 한국에 들고 가면 집에 딱 걸어놓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항상 여행하면 이런 게 아쉬워요. 진짜 괜찮은 물건들을 보고 해도 장기여행을 하면 가져갈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과태말로 위험하다고 하는데 아직까진 또 멕시코 때처럼 위험한 거는 못 느끼겠습니다. 아예 저기가 놀이동산이네. 저는 뭐 가족끼리 여행 온 사람들이야 갈망하지 뭐 저같이 혼자 오나가 뭐 가봤자 뭐 딱히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크게 행사를 하고 있어서 이게 무슨 날인지 하고 여기 이제 현지인한테 물어보니까 야고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사도 중 한 명인데 뭐 그 사람 아무튼 어 어 길 있는 날 뭐 아무튼 그 사람을 위한 하루라고 하네요. 아 종교인이 아니라가지고 잘 모르겠네. 아무튼 뭐 그래도 또 얘기치 않게 우연히 또 행사 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 안티구아를 찾는 하루를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고 honour 네 네 가타마라가 450여 명이잖아요. 아 진짜요? 죄송해요. 결국에는 화산으로 가는 걸 예약했는데 처음에 만났던 아저씨 저한테 500불 넣었는데 여기서 255에 예약을 했습니다. 또 여기서 그 킴이 있는 호수 있잖아요 스페인 학교 있다는데 거기도 150불 넣었는데 125 고 어 그래서 여기 여기가 또 아까 우연히 또 한국 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여기가 제일 싸다 해서 왔다고 하니까 뭐 아마 제일 저렴하게 예약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휴 이제 오후 4시 반 정도 됐는데 하루가 기네요. 어저께 3,4시간밖에 못 자고 일어나서 알람을 안 끄고 자가지고 4시간만 자고 일어났는데 아휴 아이고 이제 뭐 하면 좋을까요? 할 게 없네. 어? 세탁이나 하러 올까? 고마워 2,4시간만 자고? 3,4시간만 1,4시간만 ditch 4,4시간만 2,5시간만 2,5시간만 그래 맥도날드 어쩔 수 없이 오늘도 맥도날드